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처걸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신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이런 게 이제 신분입니다. 직업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. 자, 이거 우리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런 명사들은 남성형, 여성형 모두 두 가지씩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물론 영어에서도 그래요.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아, 웨이터를 찾죠? 이거는 남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. 여자의 종업원의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트레스 이렇게 부릅니다. 그 형태를 보면은 이제 끝이 살짝 다르죠? 자, 영어에서 이런 경우가 그 웨이터, 웨이트레스 말고도 꽤 여러 경우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독일어에서는요. 모든 신분에 대해서 남성형, 여성형을 나눠서 쓴다는 거예요.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. 그러면 신분이 여러분 뭐 있습니까? 이를테면은, 방금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업들 다 얘기해보죠. 운전사도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의사도 있을 수 있고요. 이런 모든,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요. 이런 모든 명사들이 남성형, 여성형으로 딱 분리돼서 쓴다는 거죠.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한국 사람. 이렇게 어떤 나라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신분이죠. 바뀔 수 없는. 자, 그래서, 이렇게 한국 사람을 의미하네요. 자, 여자는 이렇게 붙입니다. 자,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? 뒤에 뭐만 붙이면 된다? 아이에만 붙여주면, 아, 여성형 신분 명사가 되는구나. 아주 간단해요. 자,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외워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. 뭐냐 하면, 남자 한국 사람은 코레아노, 여자인 경우에는 인을 붙인다. 요거,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만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. 독일 사람의 경우는 또 예외야. 인을 붙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? 남자는 노이처라고 하고요. 여자 독일 사람은 도이처라고 이렇게 불러집니다. 자, 이름이 북한의 개념이 يا halчики 산에 LAUR 기질이 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